안녕하세요 저 링크처치 대표에서 나온 장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박수 쳐주지 않나 저는 링크처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보통의 인식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반항, 일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길 좋아한다 충동적이다, 조절하지 못한다 되게 착하던 딸이 갑자기 방문을 쾅 닫으면서 들어간다든지 착하던 아들이 엄마한테 뭘 알아라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청소년의 문화는 우리들의 문화에 참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읍, 저 단어 참 많이 본 단어인데요 키읍 단어를 하나만 썼을 때는 비웃음, 비아냥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혹은 비웃음 섞인 반문이 뜻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어제 농구대회 나가서 1등 했다라고 보냈을 때 친구가 너가 하고 키읍 하나를 보낸다면 저 키읍 하나 덕분에 너 따위가 감히 농구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단 말이야 믿을 수 없다라는 많은 뜻이 저 키읍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닌 애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어떠니? 라고 보냈을 때 답장을 요새 외롭다 하고 크라고 보내게 된다면 저 크 하나가 아까 전에 보낸 그 크와는 다른 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키읍 두 개는 또 뜻이 다릅니다 키읍 두 개는 억지 웃음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찬야 이번 주 창고 청소 올 거지? 라고 보냈을 때 제가 네 그럼요 하고 키읍 두 개를 보낸다면 전 비웃음도 웃음도 아닌 웃기 싫지만 딱히 할 말도 없고 바로 문장을 끝내기는 싫지만 지금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포한 키읍 두 개가 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는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는 것 마냥 키읍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는 너무 하위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는 너무나도 변화지향적이고 가능성이 많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공동체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긴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적이고 이런 많은 변화지향적인 그런 세대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원화될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하면 마치 범죄자 보듯이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닐 것이야라고 규정해버리며 아이들을 관리하고 다그치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청소년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있다는 인식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링크처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링크처치는 다른 교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육을 우선시하는 교회인 것에 반해 저희 교회는 교육보단 선교를 우선시하는 교회인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다른 교회는 수련회를 가면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에게 물어본 수련회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체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공과 공부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다시 밥 먹고 기도하고 하루 내내 기도와 예배로만 이루어진 수련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수련회 시간표는 거의 2박 3일 내내 놀기 바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고 일상에 치여 바쁜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을 안 만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수련회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링크처치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예수님과 한 걸음이라도 가깝게 한다면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고시직한 나 같은 죄인들이 믿으면 안 되는 분이 아닌 예수님이 정말 편하게 느껴지게 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정말 전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교회를 가자고 하자니 아이들은 일요일날 더 좋은 놀거리 쉴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굳이 교회를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 리가요 저희 교회는 최대한 처음 온 친구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었고 남은 사람들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친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저희 교회는 1년 6개월 만에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링크처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저에게 교회는 어쩌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처음 진검다리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검다리를 가게 되었을 때 수련회를 가게 되었을 때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폰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수련회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까지는 폰을 하면 다그치고 뺏고 이런 많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들어갔는데 폰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저렇게 밝은 웃음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에 잘 나온다는 이유로 리더를 시키고 그렇게 리더가 되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학교 1학년을 보니까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수련회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도 전두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있어주셨던 전두사님들과 선생님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밥 먹고 좋다고 웃고 있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제는 리더가 된 저의 입장에서 저도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이유 없는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주지 못하여도 열심히 나와 준비하였고 이러한 생각들로 수련회를 준비하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재밌을 아이들만 생각해도 즐거웠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제가 너무나 잘 느끼고 경험했던 교회를 아이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그때 수련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너무나 어렵고 그저 가도 핸드폰을 편안히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로 갔어도 저를 기다려준 리핀 처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스무살이 되었고 선생님이 되어 이제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잘 섬기며 다른 아이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의 비전은 내 친구가 예수를 즐기는 곳입니다 어쩌면 내 친구의 입장이 맞추어져 때때로 가볍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크처치는 나도 친구와 함께 걸어가며 천천히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여정은 너무나도 길게 남아있고 우리는 그 여정 중에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뛰어가고 있어 지치는 친구들 아직 걷기 두려워하는 친구들 걷고 있지만 넘어지는 친구들 모두 함께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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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